네 안녕하세요. SBS 수목극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의 이현욱 역을 맡은 정지훈입니다. 제작자 겸 프로듀서고요. 아주 그냥 멋진 캐릭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윤세나 역을 맡은 크리스탈 정수정입니다. 윤세나라는 캐릭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작곡가라는 꿈 하나로 열정적으로 사는 아이고 이제 현우 뽀빠를 만나 행복하게 사랑하는 거죠.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어요. 그래서 같이 포스터 촬영하는데 지금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all night all night 너의 색깔로 나를 색 진해져 진해져 all night all night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게 네 저부터 할게요.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수정 양을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모든 배우들이 다 호흡이 잘 막 짜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주 뜻깊은 가슴에 남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을에 아주 좋은 여러분들이 재밌어할 그런 로맨스가 찾아갈 겁니다. 수목이니까요. 9월 17일부터 방영되니까요. 그리고 제가 장담커인데 우리 정수정 양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. 할 말씀 하시죠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